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성경 이야기입니다. 오늘의 기찬은 이거입니다. 애ik 언근트와의다. 아니 이야기. 바로 요나 이슈가 애ik 슈슈여 다 에그 딘 이슈 수에 그 사는 좀 같아 후에 도시른 맨 우스케 파스 아야 맏더 이슈 내 고와 맨 말 고야타 오 맨 오 맨 선다 선다기 맨 기 리에 지위빗 후 네 어떤 이야기인지 알려줄께요 요한이 있었어요 옛날에 요한이 예수님 제자 요한은 반모섬에 갇혔어요 요한이 싫어하는 사람이 반모섬에 갇히기로 했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냐면 오 오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 얼굴은 흘러나는 샘물 같고 예수님 얼굴은 눈부신 태양 같고 예수님이 말하는 말소리는 오 샘물이 흘러가는 이 예쁜 목소리 같았어요 도 요한아 네 åt 도요 야 tutaj 액 기 바이로다 기 후이 나이 서류대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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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 비 으 은 앗 자 여하 으 으 으 으 예수님이 이런 걸 보여주었어요. 이거 새로 만든 세상을 보여주었어요. 먼저 구름이 섞어. 이스크 바트 여호다 내 파묻샤르께 파묻샤르 사흘 나의 여루살렘 오 덱 여호 여호 서브 그를 세 니체 아 워하 다 여순달 다 여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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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는 한 선전이 있었어요. 다음 페이지 또 여호 나 네 파묻샤르께 성항순 세여하 여호 Say 저 여호낭 보바들 해완 해완 여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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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여 이 여호 그 다음에 봐봤더니 엄청나게 좋았어 엄청나게 좋았어 그 다음에 봐봤더니 이 녀의 아카출 그리고 이 녀석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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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엔 하나님을 읽은 책이 있는데 이 책에는 오! 천국에 온 사람이 적혀져 있어요 다음 페이지 메라 너야 성살 메메 멋지 좀 겟리에 해 모허 요 메라 샅 부파드 멘 소 바텐 나이 걸 로하 고 여하 샅 요 해 압 이 벌 벌 오사 벌 서 그때 해 거기에 사람들 여기 시국이 도입만 이즈 벌 벌 오사 벌 서 그때 해 여긴 사람들이 여기에 즐겁게 놀면서 있어요 여긴 사람들이 즐겁게 있으면서 살아요 여긴 사람들이 다 그래요 놓여 너야 성살 우스게 단큐타 써니 오 예 오 네 오늘은 성경이야기를 이뻐하는데 어땠나 알려주시나? 그럼은 나한테 빠!